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몬이 천상석을 과거화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천상석이 활성화하는 데 익숙한 펀던 미국 마시오 48가 새 여왕이 생성됐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빠져나올 것 같은데! 경변이가 돌아오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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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리! 광물이 고의 고의 고정 briefly 맞은거 같습니다. 광물이 고지나올 것 같습니다. 광물이 고고도 못 수정했고요. 군미는 조금 더 더 업무하십니다. 군미는 계속 번뜩한 시간을 찾기십니다. 그가 공격 improv에서 중력 전진 기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정기, 체력이 정치합니다. никatz, 마쏘정기, 체력이 탈락합니다. 공격, 클럽, 정치공격을 ranging 중입니다. 이럴 수 있는에서, 악, 국 которое는 패러스삭합니다. 아니면 대면의 매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정기와 함께 부작용으로 돌아온 플랜을اطke, 인형을 동미하고 있습니다. 모든군이 harm. 오시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으시니깐. 전혀 없으시니깐. 것들은 그 자기를 잡아두고. 전혀 없음. 전혀 없음. 전혀 없음. 전혀 없음.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천상석이 활성화될 때마다 아몬의 계획이든 차지를 믿게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순 없어요. 우리가 온 우주를 정복할 겁니다. 아몬이 젤라가 피종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무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종물을 파괴하십시오.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천상석 하나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주를 활용하기 위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세워봐! 복수! 동맹이 합류하자의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무단의 성합이로 결혼식이 무단의 논술입니다. 이것은 조금독입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도도리로 대해안과 Baileyuss. 도도리로 대해안은 길과 오직으로 도의하여. 그렇지, 도도리로 대해안과의 그리고 도 의외도 Treasury로 대해안을 지하여kal Tenmin'은 연기소에서 공격으로 연기소와의 정보가 크게 오지 않습니다. 도도리로 대해안과의 파괴된 이 타격으로 인식으로 대해안을 지하여 труд과 함께 공격을 지하여서 침에 대해안을 지하여 계층을 지하여서 지금까지 지하여 부리하며 공격을 지하여 오른다니 전기에서 적당한히 당사는 전기차가 열리는 지하여서 발의 중이 요리하여 참고하여 실제 협력하여 당사는 일까지 지하여 수있어. 사령이야! 목표 2, 바퀴즈.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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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